안녕하십니까. DXE 조종기로 서버 리버스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XE 조종기가 아주 심플하게 생겨서 사용하기에 단순하게 사용하는 데 좋긴 하지만 조종기 자체에는 리버스 스위치도 없고 아무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종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 연결을 하는 세팅 케이블이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조종기입니다. 근데 서버 리버스 같은 제일 단순한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런 설정 케이블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 리버스가 일단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면 조종 스틱으로 서버를 움직이면 이렇게 서버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서버도 왼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영상처럼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를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키를 치는데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내가 움직였을 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거를 서버를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주는 것을 서버 리버스라고 합니다. 서버 리버스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조종기 전원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 양쪽 스틱을 둘 다 제일 위로 올리고 가운데로 모읍니다. 둘 다 제일 위로 올려서 가운데로 모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켭니다. 여러분 이상한 두루두룩 두루두룩 소리가 나죠. 이제 양쪽 스틱을 가운데에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종기 중간에 있는 LED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번씩 깜빡이고 있는데 한 번씩 주황색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한 번 깜빡이는 것은 현재 1번 채널을 세팅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깜빡이는 것은 현재 리버스 상태가 노말이다. 노말 방향으로 리버스 설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1번 채널이 아니고 2번 채널로 바꾸려면은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제키면 두 번 깜빡이면서 2번 채널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제키면은 3번 채널로 바뀌게 되죠. 3번 깜빡이면서 3번 채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는 요 서버를 지금 2번 채널에 꽂아놨는데 2번 채널의 서버를 바꿔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은 일단 왼쪽으로 체크해서 불이 두 번 깜빡이가 만듭니다. 두 번 깜빡이면 2번 서버를 세팅한다는 얘기고요. 2번 채널을 세팅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스틱을 위로 올리면 빨간색으로 불이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면은 2번 채널이 현재 리버스 상태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노말 모드로 바꾸려면은 밑으로 한 번 내려주시면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2번 채널이 노말 방향으로 되었다 라는 얘기고요. 저는 빨간색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2번 채널이 리버스가 된 겁니다. 자 요 상태를 저장을 하려면은 단순하게 조중기 전원을 끄기만 하시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이제 다시 조중기 전원을 켜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분명히 이 조중기 스틱 움직임과 서버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리버스를 시켰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스틱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서버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조중기의 리버스 상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각각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1번이 스로틀이기 때문에 모드 1 기준으로 하면은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게 1번이 될 거고 모드 2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게 바로 1번 채널입니다. 그리고 채널 2번은 에일러론입니다. 모드 1, 2 상관없이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 게 채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3번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드 1을 기준으로 조중기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게 엘리베이터고 모드 2의 경우에는 조중기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채널 4번은 러더입니다. 러더는 모드 1, 2 상관없이 조중기 왼쪽 스틱을 좌우로 하는 게 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고 6번은 패닉 모드, 7번은 플랩, 8번은 악스 채널 그렇게 확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DX2 조중기를 리버스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